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장군에 대한 꿈을 갖고 군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좀 더 자기관리의 엄격함을 보였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속 국방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터져 나오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면 그 시대는 어뢰이 그랬다라고 이렇게 치더라도 서욱 장관 후보는 1962년생이고 우리 나이로 58세가 됩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논문이 아니고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면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의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그냥 통과 의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야당이 협조를 얻지 못하더라도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임명해버리는 건 관행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별거 아닐 것으로 보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논문을 통째로 가져다가 박사학위 논문에다 뺏기거나 쑤셔 넣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딱하고 한심한 일입니다. 다음은 서욱 장관 후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사건입니다. 9월 15일자 중앙일보 한민정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서욱 장관 후보는 각 주 요약까지 그대로 옮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러 앞둔 서 후보자는 앞서서 갭 투자로 시세 차익을 얻거나 위장 전입을 하는 등의 각종 논란에 휩싸인 바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박사학위 논문 표절은 또 다른 차원의 의혹입니다. 9월 15일 날 한기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따르면 서욱 후보자가 지난 2015년 박사학위 논문을 쓸 당시 다른 논물들의 일부를 표절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쓸 당시가 2015년입니다. 불과 몇 년 전인 거죠. 사회적으로 표절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관과한 것은 서욱 장관의 처신에 아주 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기호 국회의원 측의 분석에 따르면 서욱 후보자가 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98건에 거쳐서 표절했다고 합니다. 그 범위는 작은 경우는 한 문장에서 많게는 4페이지까지 전체 표절 비율은 35%입니다. 논문 전체 가운데 35%가 표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기호 국회의원 측의 분석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관련 표절 증거물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욱 후보자의 표절 유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위 논문의 인용 표시를 했지만 세 번째는 타인의 논문에서 글자 그대로 내용을 옮긴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논문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논문의 각주와 요약까지 그대로 옮긴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논문 내용에서 그대로 옮기며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학위 논문의 한 챕터를 구성했습니다. 한 장을 그대로 다른 상품으로 가져와 가지고 중간에 불필요한 거 다 제껴버리고 그대로 옮긴 겁니다. 거의 뺏긴 거죠. 예를 들어서 군사동맹과 작전통제권 환수청책을 분석한 서욱 후보자의 논문 중간에는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기술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한지방대학에서 2011년 작성된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과 똑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붙여버린 겁니다. 서욱 후보자의 논문 중 세 페이지는 모두 이런 방식으로 작성됐고 출처 표시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맹백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욱 후보자의 논문의 또 다른 내용 일부는 2008년도 국방정책연구원에서 발간된 한미동맹 관련 논문과 비교해 본 결과 본문 내용뿐만 아니라 각주 내용까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이 논문은 돌아가신 김일영 교수의 2003년 논문을 통째로 뺏긴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기호 국회의원 측의 논문 표절 확인 프로그램을 돌려본 결과 전체 논문 가운데 35%가 표절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한기호 국회의원의 표절 의혹에 대해서 서욱 후보자 측은 인용방법에 일부 오류가 있었고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했다면서 송구스럽다는 그런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또 해당 논문을 지도한 김근식 교수는 논문 심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표절은 본인의 양심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히 양심 문제가 아니고 불법을 한 겁니다. 물건을 훔쳤을 때는 그건 불법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지적 소유물을 훔친 것은 그것은 송구스럽다고 하면 안 되죠. 그건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한쪽은 눈에 보이는 것을 훔친 것이고 다른 한쪽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지적 재산권을 훔친 것이죠. 서욱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사건 전모를 파악한 신민 H씨는 문재인 정부의 요직을 맡을 자격을 두루 다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조소합니다. 신민 D씨는 뺏긴 것도 북한시켜서 부관을 시켜서 했을 것입니다. 뺏긴 일도 자기가 직접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바쁘니까. 또 시민 K씨는 35% 표절이면 거의 다 뺏긴 것이네요. 한국의 지도청 인사들의 윤리와 도덕과 소위 재산권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현주소를 드러낸 그런 사례입니다. 요식 행위에 불과한 청문회에서는 천인 공로할 죄가 아니면 모두 무죄 방면을 받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야기하자면 나이가 아주 많이 든 사람이 아닙니다. 서욱씨가. 58세이기 때문에 그것도 2015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표절로 박사학위를 받고 장군이 되고 장관이 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오래 전 이야기이면 그래도 그 시대는 관행이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2015년이면 한참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들의 표절건으로 홍력을 치룬 그런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없이 표절로 채운 서욱 장관 후보의 인간 댐댐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그리고 정론을 펼치는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TV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